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저 정미경입니다. 저는 진주 정가의 후손입니다. 일전에 경남 진주 사천에 계신 문중 어르신들을 뵙고 인사를 올렸습니다. 시간 내내 나라 걱정하셨습니다. 또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과거에는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어찌 이렇게 정치가 품격이 없어졌는지 통탄을 하셨습니다. 아마 국민들께서도 같은 생각이실 것입니다. 품격이 없는 정치의 시작은 권력의 오만함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오만해지면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오만해지면 남탓을 하게 됩니다. 심지어는 위법을 하더라도 법탓, 제도탓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 내내 우리가 보아왔습니다. 내로남불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국 전 장관은 최근에 책을 냈습니다. 조국의 시간이라고. 그 책 안에는 역시나 또 남탓을 하고 있습니다. 검찰 탓, 주로 윤석열 탓 하고 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이 아무리 원해도 조국의 시간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제 시간은 국민의 편입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은 국민과 함께 손을 잡고 가야 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진단은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 국민의힘이 대답을 해야 합니다. 과연 우리는 어떻게 정권교체를 해서 제대로 된 대한민국을 만들 것인가 대답해야 합니다. 일단 안으로부터의 개혁 혁신이 먼저입니다. 그러나 진짜 개혁 혁신을 해야 합니다. 우리 안으로 신바람나는 개혁 혁신이야말로 진짜 개혁이요 혁신입니다. 지난 8개월 동안 일주일의 절반은 집에 가지 않았습니다. 당원들과 함께 했습니다. 그분들로부터 수많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정권교체 키워드는 정권교체입니다. 그렇지만 당에 대한 쓴소리 너무나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한마디로 줄일 수 있을까. 30년, 40년 당을 사랑하고 헌신하고 지킨 그 당원들에 대해서 마일리지가 쌓이지 않는다는 것. 이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역시 답은 현장에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많은 해답을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 나왔습니다. 당원 여러분께서 그 해답을 저에게 주시면 또한 그것을 잘 정리해서 여의도 연구소에 토수하겠습니다. 여의도 연구소 저쪽에서는 양정철이 들어왔다는데 우리는 뭐하냐고 계속 걱정하십니다. 이번에 확 개편하고 바꿔야 합니다. 여의도 연구소에서 세련되게 만들어주시면 다시 그것을 당원들께 선보이고 또 마음에 드시면 확정짓는 절차를 만들어서 당원당규에 넣읍시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도우가 바뀌고 계속 바뀔지라도 영원히 바뀌지 못하도록 당원당규에 넣읍시다. 우리 안에서 신바람이 나게 정권교체할 수 있도록 우리 식구들을 신나게 만들어 드립시다. 저는 저희 엄마의 가슴으로 키워진 딸입니다. 핏줄이 달라도 사랑으로 키우셨습니다. 사랑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가족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국민의 힘 안에 같은 생각을 가지고 당을 위해서 돈을 내주시고 또 우리 함께 투쟁해 주시고 선거 때마다 지원해 주시고 함께 밥을 먹고 함께 노래하고 함께 손을 맞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족입니다. 가족이라는 걸 잊지 마셔야 합니다. 설사 조금 서운해도 조금 미워도 결국 가족은 다시 밥상머리에 앉아서 또 지나간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정권교체를 위해서 우리는 한 가족이 돼서 힘을 합쳐서 시대적 사명을 이끌어내야 합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더 이상 국민들을 힘들게 해서는 안 됩니다. 품격 있는 정치는 계속되어야 합니다. 그들이 아무리 수준 낮게 나와도 우리는 수준 높게 가야 합니다. 국민의 힘에는 정미경이 있습니다. 영국에 대처가 있다면 국민의 힘에는 정미경이 있습니다. 철의 여인 정미경 여러분 우리 함께 손을 맞잡고 국민들과 함께 이 길을 갑시다. 정권교체 반드시 합시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